자 지완이 A의 19 다시 해야되는데 A의 19 에서는 뭐 배웠어요? 누가 무슨 소리 내는게 다 들어있던가요?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 내는거 계속 나오는데 자 알파벳 이 글자 이름 몰라요? 네 이거 맞아요? 응 아 이거? 셋 중에는 한개인거 같은데 이 셋이 그렇게 구분이 안돼요 네 당연하죠 아 당연해요? 네 당연한건가 그게? 2학년한테 당연한거에요? 저 원래 3학년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직은 2학년이잖아 그치 네 어 이제 3학년한테 당연한건가? 응 반 친구들 다 이거 구분 못해요? 응 제 반 친구야? 네 제가 누가 무슨 반인지 모르는데 아이구야 어? 둘 다 똑같은거 같아 엘 엘 엘 리을 리을 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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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그러면 엘로 해 그냥 엘 어? 얘는 엔 얘는 엠 어? 어? 엘 엔 엔 엔 엘 원래 순서대로면 엘 엠 엠 엔 엔이잖아 네 엘 그래서 알파벳 다시 이름 불러줘 P E 엔 모여서 무슨 소리내디 어... P는 P 소리내디 P는 툰 소리내고 음 툰 소리말 안하나 안 넣어놔 캣트 소리내디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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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제이 제이 하나씩 P P P A 그리고 A P A A O A A A A 오에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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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이아 저요? 오요 아니요? 이거요 누 글자 이름이 뭐야 엔 뭐라고? 엔 엔이니까 니은 소리낸다고 니은 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소리 에 어가 무슨 대표소리야 힘 빠졌어 그래서 이는 뭐 이에어 중에서 대표소리 에가 됐다고요 에 그래서 합쳐서 소리가 소리가 펜 오케이 소리 펜 쓰기 P P 그 다음에 P N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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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중에 뭐야 1 얘 이름이 뭔데 N N 자 좀 이따가 이 시험지 다시 줄거야 네 지우고 다시 고쳐 써주세요 그리고 너 자꾸 대문자를 쓰시는데요 소문자를 쓰세요 뭐 뭐 뭐라고 뭐 소문자에게 쓸 줄 몰라 응 얘 쓸 줄 모르는구나 응 어 알았어 그래 그러면 쓰기 숙제 내 줄게 아 그럼 되지 쓰기 숙제 주면 되죠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맘대로 할게요 오케이 제대로 쓸 때까지 계속해서 줄거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지 하세요 어떻게 되는데 죽어요 아니요 점점 이상하게 돼요 점점 이상하게 돼요 네 어떻게 이상해져요 제 처음에도 못하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못하다가 세 번째는 더 더 못하다가 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못하는군요 네 아 그러면서 이제 안 시켜볼게요 어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어차피 글씨가 아니라서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해버려요 아 아직 네가 네 음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S 뭐 어딨라 L L E E D 오 잘하네요 S, L, E, D 모여서 내는 소리 어... S는 무슨 소리였다고 네 내가 클래스 카드 보고 이런 연습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하세요 아무 소리 안 내면 아무 소리 못 내면 열 번 쓰기 숙제요잉? 여기서 하고 가는거 네 그리고 또 다른 학원 있어요 많이 왔어요 기박해요 모든 학원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세요 뭐라도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말 대답 되게 잘합니다 네 한 마디도 안 질라 그러네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좋습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해요 대신 보여주세요 능력을 어 못 보여주겠는데 네 어 그러면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? 네 응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? 몰라요 응 그럼 선생님이 시키는대로 하시든지요 네 정답 네 뭐? 네 어 알았어 하나씩 어... 어디 르 뭐? 르 이 글자 이름이 뭐예요? S S가 무슨 소리를 낸다고? 르 르 소리를 내요? 네 네 네 S인데 네 아 글자 이름은 S인데 느 소리를 낸다고? 네 느 소리나는거 혹시 N 아니에요? 응 G 방금 했는데요 펜할때 글자 이름이 N이니까 니은 소리 낸다고 했는데요 니은이 네 네 응 능력이 안되면 선생님이 시키는대로라도 하든지요 네 조금 기다려요? 어? 응 응 어? 능력이 안되면 선생님이 시키는대로라도 하든지 어? 못하겠네 어? 그것도 못하겠네 이것도 못하겠다 오케이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? 무슨 소리 내는지 슬레드 뭐래요? 슬레드 슬레드 방금 전에 설명한건 기억하고라도 있든지 어? 나랑 뭐 농담 따먹기 하러갔어? 자 얘는 S야 다음번에 꼭 기억해 S는 S니까 S S는 뭐? S S 중에서 S 됐구요 굴자 이름 뭐예요? 뭐 L L이니까 갖고 있는 소리는 L 그럼 여과의 소리 S S E는 뭐? E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O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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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그렇지 잘 기억하네 A E A A E O OK 잘하네 E는 계속해서 E가 되고 있습니다 역가지 소리 글자 이름? D D는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아? 그러니까 다 합쳐서 SL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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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D D OK 자 지금 선생님하고 몇 개 했냐? 두 개 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배운 거 찾아가지고 고치고 계세요 다른 친구 할 동안 다시 올 거예요 다음 친구 아 그래 네가 먼저 이제 온 순서대로 할게요